가사의 목소리도 아아악 아이 눌러주세요. 해 주셔야죠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세요. 눌러주세요 인천에 오왔습니다. 인천에 왜 왔냐 제가 운전면허 운전면허 3살 생겨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데? 일단 면허 운전면허 따면 시승 같은 거 못 해보나? 시승이라는 건 네가 운전을 하고 처음 누군가를 태워보는 거지 그쵸? 시승 피아노 오빠들 걱정 마 앞에 봐 앞에 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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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애가 둘이야 시승 피아노 자 신분 좀 주세요 시험비는 얼마예요? 많이 떨어지나요? 딱 봐도 잘할 것 같아요? 2종이랑 1종이랑 뭐 수업이 다른 건가요? 뒤집어질 수는 있겠죠? 절대 문제 없습니다 기능 교육을 먼저 2시간에 진행한 후에 각각 2억 3시간에 가도 될까요? 전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눈 뜨거워야죠 누가 알아? 나 막 10년 운전하는 사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약간 본노의 질투 스타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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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이 약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 드림카가 노란색이거든요 두두두두두 개봉박두 저거 내 차! 언니 우루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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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모형을 사줬어요 이걸로 만족하고 있으라고요 저의 인생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늘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너무 드림카에요 아휴 진짜 넉넉히 4억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건 진짜 그냥 허공이 있는 드림카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어디 한 번 아 어디 한 번 선생님 선생님 저о 떠나기 전에 ples 수님 일을 Time 베인 우루스 마리오카ٹiana 느낌이에요 게임 아 완벽해 완벽해 전 주차를 좋아해요 잘해봐요 봅시다 조금 더 완벽해 이쪽으로 똑같이 일단 하고 우리 차 이렇게 T자 영어도 T자로 세우면 멈추면 돼요 조금 더 완벽해 팬들은 잘 들린다 진짜 진짜요? 아쓰아 진짜 기분 좋아요 다 저한테 운전 못 할 거라고 저 운전 자신 진짜 있는데 운전을 해본 건 아니고요? 네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엄마 하는 걸 되게 많이 엄마가 공영주차 아저씨들한테 칭찬받을 정도로 엄마가 운전을 되게 잘하세요 이 운전은 흐르겠지? 이 운전은 흐르겠지? 이 운전은 흐르겠지? 이따 해가지고 드림카를 같이 한 번 보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람보르기니 하나 사줘야지 여기 우리 살 수 있는 거 있어 성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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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르스만 오직 우르스만 오직 우르스만 멘트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심장이 좀 빨리 찌네요 어머 세상에 이거 새로 나온 거래 이게? 이틀 전에 나왔대 어허 와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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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아 근데 이거 멋있다 나 이걸로 바뀌고 어떡하냐 이게 제일 빠르네요 이게 제일 빨라요? 네 아 테디오빠가 너 그 시승하다가 너 운전 조심해라 했는데 오빠 저 바로 타자마자 스포츠모드로 그냥 해서 이렇게 오 마이갓 당황 좀 되게 자연스러운데? 아 하이 하하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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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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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어? 미쳤어? 야 솜이 이거 너한테 주는 거 아니야 왜 이거 브레이크에서 절대 맞게 해주면 안 돼 야 꺼 빨리 아니 그럼 면허 더 땄죠 더 땄죠 벌써? 그럼 이번부터 여기 온 거야 나 A등급으로 땄어요 아 정말로? 응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시작이야 나 시작이야 아아아아악 하하 하하 쉐끗하면 어떡해 아하 아하 어떡하나 붙어 버렸네 약간 80년대 사진 같지 않아요? 링 귀걸이에 목폴라이 아 그렇지 너무 소미답다 진짜 행복해 보이지 battlefield 춤 와 운전석으로 가야지 아니야 이거 어? 운전석 가기 전에 bankruptcy 괜찮은 importante 이거 다 봐야 돼 이거 이렇게 다 돌아가서 봐야 돼 이렇게 내받기 괜찮은지 시험에도 그런 게 있어 이거 내받기 안 보면 실격이야 나 타볼래지 자 이거 차의 설명 이 차는 람브르기니에서 최초로 나온 SUV야 아 알고 있지 6개의 모드가 있다고 이거 이름이 SSUV래 SSUV? 송니SUV 바로 가는 거야? 안 돼 I am the best 진짜 oh yeah 얘가 제일 잘 나간다 어허 어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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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너무 좋아 람브르기니 타 람브르기니 타 람브르기니 타는 중이라 에이 she said 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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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로그스 탔는데 네 최근 친곡을 한 번 친곡을 한 번 친곡을 한 번 원래 차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? 저는 자주 그래요 들어보자 잠이 땅 소미가 폰에 있는 어플로 만든 노래인데 제가 듣고 약간 감동했어요 소미가 이렇게 힙합인지 몰랐어 수박송 네 노래 네 헛 헛 헛 아ø 으아 Bono ~~~~ Aur 제가 이래서 오빠들을 좋아해요 뭐 하는군 오빠들밖에 없어요 갑자기 왜 또 어떡해요 왜 그래 동선이 이거 사랑의 불식창에서 그렇게 해야 고양이가 나온대 아 진짜? 면허 따고 첫 운전이지? 맞아 첫 운전이 오르스야 첫 운전이 오르스야 자 오빠들 타세요 자 브레이크 밟고 응 밟고 의자 좀만 더 앞으로 당겨 사이드 미러 확인하고 백미러 첫 워킹하는 느낌인데 살짝 떼? 어 이제 살짝 떼봐 어 이제 살짝 떼봐 아우 잠깐만 잠깐만 떼기만 해 밟지 말고 스타트 자 소미야 조심히 하자 나 드림까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아 진짜 나 어떡해 너 일단 한번 여기로 아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볼게 오호 너무 느리니까 너무 무섭다 너무 느리니까 너무 무섭다 5키로 좀 오버 아니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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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약간 감을 잡아야 돼 답답하다 한 바퀴만 더 돌고 나가자 우리 아아 안돼 야 아 우리 공터로 나갈 거야? You got Yeah you got a crawl before you walk You know what I mean? 너 뒤에서 부추기지 마 나 먼저 부추갔다 그래 답답하다고 계속 그러지 마 아니 답답해 보인다고 하하하하 우측으로 한 번만 더 돌게 원래 원래 월미만 파고 가는 거야 이제 나갈까? 이제 나갈까? 나아악 나가고 싶어? 오빠들 걱정 마 나 애가 둘이야 하하하하 나는 애 애 낳아야 돼 차에 그게 나 자예요 애는 낳아야 돼 오케이 이제 실전이야 내가 근데 내가 코너링이 스무스야 돼 우리 학원 선생님이 네가 스무스한 거야? 차가 스무스한 거야? 이 차가 코너링이 그렇게 좋다면? 코너링이 좋더라고 아까 둘 다 스무스하니까 잘 만난 거지 아 나 이거 드르렁그르렁거리는 거 미쳐버리겠네 아 진짜 어떡하네 아 얼마나 예쁠까 밖에서 보면 죽지 아니 내가 하하하하 나 노란 차 업그레이드 했어요 오빠 컵박이가 안 멈춰 내가 뭐라고? 방금 뭐라고 그랬어 바퀴가 안 멈춘다고? 컵박이가 안 멈춰 컵박이가 안 멈춘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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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늘 케린 운동 많이 드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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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만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미칠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지금 발가락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지날 수도 있어 엉덩이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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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에 가서 반신욕하고 한 번 푹 자고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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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주차 시력이요? 하하하하 내 머리 P자로 하면 멈추면 돼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완벽해 멈추면 하하하하 어 그쪽으로 쭉 가만 다시 호진 아 어렵다 살짝 왼쪽으로 오케이 스톱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오케이 스톱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마지막에 긴장감 쩔었다 내가 때 손을 일부러 하는 것 같아 이거 좀 가져가주세요 왜 나가 단뜻바로 이거 좀 가져가주세요 이거 가져가주세요 아 나 진짜 행복해 트레이스 마이 브러데 컴버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막걸리 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챙겨오라고 안 했는데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 마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